네 번째는 케이블 볼트입니다. 그래서 터널에서는 락볼트를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터널들이 단면이 많이 커진다든가 또는 지하공동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대단면 터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터널 내에서 락볼트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대단면 터널에서 보니까 불호성면들의 큰 암기에 의해서 터널이 무너진다든가 변이가 많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 케이블 볼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케이블 볼트 재료는 우리가 흙막에 사용했던 스트랜드 강선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거를 해서 대단면 부분에서 있다. 저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게 되면 좋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얘네들은 락볼트는 길이들이 짧은데 5m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뭐 그보다 길게 10m 이와 같이 15m 해서 깊은 암을 대상으로 할 때 락볼트는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케이블 볼트는 큰 이와 같은 암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케이블 볼트는 대단면에 사용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정리해놨죠. 했던 부분처럼 최근 들어서 그 전에 우리가 케이블 볼트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많이 사용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고 대단면 터네라든가 어떤 지하 공간 같은데 별로 사용하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설계 시공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발전적 내용에 대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석축 원종에 대한 전도 앙벽입니다. 먼저 이제 석축에 대한 개호를 써놨습니다. 밑에 그림이 두 개 다 있지만은 하나만 그려도 무방하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석축 개호가 있다. 그 다음에 석축에 대한 안전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서 있는데 무게중심이 한 요쯤 와 있어요. 가운데 딱 있어. 안 넘어지겠죠. 약간 쏠려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겠죠. 무게중심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 자빠지겠죠.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뭐냐면 시력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한자처럼 힘이 보는 방향이 어디냐. 그걸 우리가 시력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가지고 시력선이 석축에 나눴을 때 3등분 해가지고 이 가운데 되는 부분, 그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미들서드라고 해놨습니다. 3등분 해놨는데 미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력선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전도가 안 생긴다는 뜻이죠. 만약에 시력선이 이 부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석축 안정할 때는 뭐 한다? 이 시력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비주얼 파워라인, 힘이 바라보는 선을 우리가 시력선이라는 용어를 한자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전도라고 해서 나쁜 현상이죠. 항상 나쁜 현상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써놨다고 보시는 거고요. 또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가정된 속에서 집안이 불량한 경우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표현되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언급해놨다는 부분을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 함수 특성 곡선입니다. 교제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일단 함수 특성 곡선은 그렇죠. 이와 같이 흡수력 변화에 따라서 흡수력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흡수력 변화에 따라가지고 최적 함수량이라고 하는 세타로 정의되고 그것은 N하고 S 그랬습니다. N은 간국률이고 S는 포화도죠. 따라서 우리가 N을 표시하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2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화도가 이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흡의 삼상식에서 1 플러스 2에다가 GW는 SE 이런 식을 써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흡의 비중과 간국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함수비를 알면 최적 함수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기본식에 따라가지고 간국률은 V분의 V가 될 것이고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간극 볼륨에 대해서 물 볼륨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속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함수 특성으로서는 영역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포화 영역, 불포화 영역, 잔류 영역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금 밑에서 특성으로 설명 그린다는 뜻이고요. 그 3가지 부분에 있고 또 하나 기억하실 부분이 뭐냐면 시스테리시스라고 하는 이력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관 석션력, 흡수력에 따라서도 이와 같이 포화되는 조건과 건조되는 조건에서 똑같은 이와 같이 흡수력이 하더라도 세타 값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구조물이 포화 쪽으로 가는 거냐 대부분 어느 경우에 비가 올 때 강우 조건이죠. 또는 반대로 말라가는 조건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포화 조건이냐 건조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런 시험들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림에서 보니까 건조 측인 경우가 세타 값이 큽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용어가 뭐냐면 잉크병 효과, 잉크병 효과 즉 말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흙 속에서 작은 간격을 통해야 간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크고 여기는 간격이 만약에 작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에 어떤 물들이 있더라도 여기 물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 작은 간격을 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작은 간격에서 작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서 어디가 막히게 되면 그 부분에 차가 빠져나가야 뭐가 이루어지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잉크병 효과인데 건조는 작은 간격의 지배가 된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질 형사형에 대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함수 특성 곡선은 불포화도에서 엄청난 중요한 곡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불포화도 전당호도라든가 추수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할 때는 이력 현상을 고려해서 이게 포화 쪽으로 가는 거냐 건조로 가는 거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참고로 시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테르자기 암밀방정식의 기본 가정하고 문제입니다. 암밀방정식 같은 경우는 좀 강제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이 식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이고 가인광석 수합이고 암밀계수고 그 다음에 깊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깊이에 대해서 과인광석 분포도로는 바뀌는데 지금 누구한테 이거입니다. 그렇죠. 암밀계수에 의존된다는 게 식의 의미 되겠습니다. 기본 가정하고 조건인데 흙은 균질하고 포화되어 있고 비합식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 과정이죠. 그리고 암밀치마는 테르자기는 차원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발생된다. 1차원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K0 암밀라든가 또는 무한분포, 무한분포 이런 조건이 말은 다르지만은 의미적으로는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 구조물들은 2차원, 3차원도 변이가 생기죠. 무한분포니까 쫙 된 거예요. 그다 보니까 이제 다차원적 부분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스캔부턴 방법이라든가 램프 방법 같은 것들이 소개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수개수라든가 이런 값들을 갖다가 하나로 픽스로 둔다. 그런데 이제 준설매릭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서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암밀치마를 1차암밀으로 생각한다. 치마는 3개 있잖아요. 즉시 1차암밀, 2차암밀인데 필요하여 의미에 따라서는 즉시 치마도 구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2차암밀도 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소변형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준설매립 대비해가지고 또 하나는 순간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적의 약자로 1차집에 미순이는 이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목을 기억해 주시기 위한 뜻이고요. 자, A, B가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쓰는 게 A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칭 두께가 두꺼운 게 되기 위해서는 A가정하고 B가정하고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A가정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고 B가정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치마량이, 세틀먼트가 B가정께 크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장의 교리를 마치기 위해서는 깊은 심도에서는 B가정을 써야 되겠다. B가정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는 1차 밀이 끝나면 2차 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데 B가정은 1차 밀과 2차 밀이 어느 정도는 또 중복되어서 즉, 동시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B가정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s4 grupo 그는 Kาย 아 society 아 아 ший 아 아 아 아 아 아